브랜딩은 브랜딩 전문가에게 맡기셔야죠. 어쩌나 세계그룹에서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붙여준다고 그랬는데. 세계그룹에 저만한 인재가 있을까요? 있었으면 이미 송수혜전 씨 1팀 팀장이 되어 있을 텐데. 있던데. 세계그룹에서 마케팅팀을 다시 부하시킨다고 하더라고요. 안 그래도 오늘 PT 때 그쪽 팀장이 온다고. 최근 성수동에서 했던 팝업들. 다 그 친구가 진행한 거라던데. 나 진짜. 세계그룹 마케팅팀장. 소은호입니다. 진실을 밝히고 영서를 과하랬더니. 또 남의 걸 뺏을 생각만 하고 계시네요. 나 자꾸 뭘 한다고 이렇게 까불어? 아니, 두 분 따지고 보면 같은 회사는 대신 뭐 하시는 거예요? 정리를 하고 오세요. 경쟁 퀸트. 어, 두 분 괜찮으세요? 강 기자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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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봐